안녕하세요 강다닐입니다. 제8회 TTA에서 이렇게 멋진 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. 벌써 7회 연속이라고 말씀해주셔서 더욱더욱 기쁜 것 같습니다. 올해는 첫 정규앨범과 첫 단독 콘서트까지 뜻깊은 일들이 많았었는데 이제 일본을 시작으로 월드투어로 팬분들을 만날 예정이니까 많이 기대 부탁드립니다. 그리고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감사, 존경, 사랑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. 이 트로피에서 힘을 팔아서 더더욱 새롭고 멋진 도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강다닐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